자 그러면 어 탐색적 데이터 분석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라는 것은 어 분석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요약정보 또는 간단한 시각화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패턴 이라든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탐색적 이다 탐색전을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다 상대 상대방과 경기를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를 탐색하는 거죠 탐색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에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한번 둘러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탐색을 하는데 있어서 아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요약 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시각화 도구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탐색을 해 본다 라는 것이 어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탐색 오늘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앱 점 빅점미 닷컴에 들어 가셔 가지고 어 제가 알려드린 그 아이디로 로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네 하시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하기 새로 시작하기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 하고 이렇게 하면 창이 뜨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 실습을 할 때 그 좀 이상한 분이 그 이상한 화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 왜 그런가 하면 자동 번역이 돼 가지고 구글 번역이 돼서 이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어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가져온다 데이터 파일을 가져온다 자 근데 이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데이터 파일이 데이터의 소스라고 하죠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 존재하는 공간 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파일 이라고 하면 내 pc 에 있는 파일 또는 이 빅잼이가 제공해 주는 어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 로 들어가면 내 pc 에 있는 엑셀 파일을 또는 csv 파일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 빅잼이 에서 이렇게 이미 등록해 놓은 실습용으로 등록해 놓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 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뭔가 하면 그 지금 우리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개론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말해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를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해서 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빈 테이블을 말 그대로 우리가 어 여기에서 데이터를 직접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픈 api 라는 것은 원격 지역에 있는 오픈 api 서비스를 우리가 호출해서 api 명에 url 를 넣어서 음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에 다시 한번 이 데이터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실습에서는 SAT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AT 예측 이라는 어 파일을 선택을 하구요 그러면은 그 파일 안에 시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 이라는 어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 우리는 SAT 에 트레이닝 시트를 선택을 했고 거기 안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성별 성별이 나오고 인종 그 다음에 부모의 학력 수준 그 다음에 점심 식사의 유형 그 다음에 사전 시험 시험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학생의 수학 점수 읽기 점수 쓰기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레코드는 한 학생의 어 정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칼럼 이라 있어요 젠더 칼럼 레이스 인종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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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했고 이것을 행 이라고 있습니다 레코드 또는 데이터 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전체를 또 다 일컬어서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레코드 그 다음에 뭐 칼럼 필드 액티뷰트 속성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막 혼용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칼럼 이라는 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칼럼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구요 자 그러면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되게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여기는 데이터가 지금 500건이 좀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00건이 좀 되는 걸로 있는데 자 이 데이터를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어 뭔가 패턴을 찾거나 어떤 흐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상으로 쭉 나열했을 때는 자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을 하기에 가장 어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요약하는 거에요 요약 그래서 어떤 요약이냐 그래서 전처리에 가시면 자료 요약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약 그래서 그러면 이 SAT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 보자 자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자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자 각 칼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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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 칼럼별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498 개네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각 칼럼별로 결측치 그러니까 비어 있는 값이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젠더는 비어 있는 값이 없어요 당연히 0% 겠죠 그 다음에 젠더 라는 클럼에 들어가 있는 값의 종류 값의 종류는 딱 두 개입니다 남과 여겠죠 만약에 여기에 3이라는 다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뭔가 잘못된 데이터가 있거나 뭐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변수의 타입이 팩터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터는 이러한 어 카토고리 분류형 데이터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팩터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스 에센트 이 인종도 마찬가지죠 개수 그 다음에 유일 값의 개수를 보니까 아 인종은 다섯 인종 어 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데이터가 있구나 어 국적에 국적이겠죠 그 다음에 부모의 교육 수준도 여섯 종류로 구분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식 점심 식사를 에 종류 유형에는 딱 두 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쭉 가보니까 그 다음에 준비 과정 그 SAT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시험 준비 과정 까지는 지금 요렇게 예시까지 해서 있는데 이 수학 점수에 한해서는 저는 숫자 점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이 뭐라고요 자 수치형 이냐 비수치형 이냐 에 따라서 숫자 형이면 이 숫자를 처리 숫자와 관련된 어떤 평균 이라든가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 중분위 중위수 3분위 최대값 변동계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요약을 했을 때 이 텍스트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 캐릭터 타입과 어떤 숫자 타입 간에 요약 정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의 경우에 지금 결측치 없고 유일한 값이 73개 정도 있다 라는 것은 68개 뭐 73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숫자 타입이다 어 그리고 평균은 66점 65점 68점 67점 이네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어 읽기 점수에 점수가 약간 더 높은 편이구나 편차는 지금 보니까 다 비슷하네요 상당히 시험이 어 난이도 나 이렇게 변별력이 상당히 잘 되어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최소 값은 보니까 원이 수학에는 0점이 있어요 그죠 네 리딩은 17점 10점이 있고 1분이 1분이 라고 하고 25% 에요 하위 25% 25% 지점에 점수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럼 중위수도 어 중위수 중간 값이죠 중간 값은 보니까는 뭐 비슷한데 그래도 리딩 스킬 리딩 점수가 약간 높은 편이고 3분이도 당연히 보니까는 리딩이 좋고 최대 값은 만점자가 있긴 있네요 그죠 변된 개수가 있고요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가 비슷하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상치 좀 이상하다 에 최소 최소 값은 28.5 최대 값은 104 사실 이 점수는 나올 수가 없는 점수 인거죠 나올 수가 없나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상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웃라이어 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도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고요 이 자료 요약에서 보면 각 컬러 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해서 아 이렇게 보면 남자 여자인데 남자가 약간 더 많네 이 498명 중에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다 인종 별로 가면 그 국적으로 나면 그룹 c c 에 해당하는 국적에 해당하는 인종이 어 약간 더 많은 편이다 지금 분포가 그룹 a 가 제일 작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학력 수준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하고 썸 칼리지 레벨의 부모를 부모가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 마스터 디그리 석사 학위를 가진 부모는 이제 좀 적은 편이고 뭐 이렇게 좀 태구요 식사의 뭐 종류에 따라서는 스탠다드를 하는 학생들이 스탠다드 타입의 점심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지금 이 데이터에서는 그 다음에 그 사전 그 시험 준비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어 하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더라 많다 그 다음에 수학 점수 분포를 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71점 70점대가 거의 뭐 중간 정도가 70에서 71점 71점 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이 제일 많네요 대략 보니까 분포가 그죠 근데 0점도 있어요 그죠 0점에서 4점 15점 15점 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도 65점 에 69점 음 수학 점수는 이렇구요 리딩 점수를 보니까 어 수학 점수 하고 좀 달라요 좀 비싼가요 어 좀 다르죠 분포가 그죠 그냥 봤을 때 어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라이팅 점수 도 분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분포를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서 점수 때도 보고 뭐 뭐 이게 다양한 그 비수치 컬럼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고요 어 이렇게 지금 탐색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이 요약은 어떻게 보면 각 컬럼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럼이 몇 개냐 지금 몇 개의 컬럼이 존재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몇 개냐 딱 나오죠 498개 그 다음에 부모의 학력 수준은 어 몇 가지 종류냐 이제 나오죠 100가지의 학력 수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시험 준비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몇 명이냐 171명으로 딱 뜨죠 그 다음에 수학의 평균 점수는 얼마냐 어 그 다음에 시험 점수의 최고점과 최소점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파일에서는 어떻게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데이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요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 순식간에 이렇게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탐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너무 쉽죠 데이터가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통해 가지고 어 각 클럼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했다면 이제는 시각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각화 그래서 그 시각화 중에 하나가 시각화 중에 하나는 어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시각화를 가볼까요 시각화의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자 지금 자료 요약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클럼에 대한 요약 정보를 우리가 확인했다 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어 클럼 간에 클럼 간에 어떤 요약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x축을 뭘로 할 건지 어 y축을 뭘로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성별로 어 점수 를 좀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 성별로 여성의 어 수학 읽기 그 다음에 쓰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남성의 남자들의 어 어 수학 읽기 쓰기 점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대략 비교 가능해요 좀 수학의 경우는 어 남성의 점수가 좀 어 높은 편이죠 이렇게 되고 그죠 음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분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의 남성과 여성의 이 수 점수 수학 읽기 쓰기의 점수에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은 컬럼에 대한 요약이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어떤 상관 관계 어떤 두 필드 간의 관계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종별로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보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그러면 인종별로 점수 인종 또는 국적 이렇게 되는데 인종인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점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그룹 c 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점수가 많이 뛰어나더라 그리고 인종이 어떻게 보면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데이터셋이 작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편향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점수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인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보죠 막대 그래프를 또 하나 더 그려봅시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취업 준비 과정을 거쳤을 때 점수가 영향이 있나 라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수한 사람보다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수대가 높네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보면 부모 학력 수준 부모 학력 수준 어 그 SAT 점수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학력 수준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관계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 지금 마스터 석사학위 부모가 석사학위를 가진 학생 어 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작아서 그런가 어쨌든 지금 그런 막 의심이 들죠 생각이 들죠 이거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처음에 케이스가 작아서 이게 합산인건지 이걸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네요 그죠 이걸로 봤을 때는 음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여러가지 데이터를 이제 막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컬럼에 대해서 두 개 컬럼에 대해서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컬럼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렇게 어 현황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탐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막대 그래프 뿐만 아니고 이제는 또 다른 글을 한번 해 봅시다 이 막대 그래프 뿐만 아니고 어떤 박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스 플롯 박스 플롯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해 가지고 그 박스 플롯을 넣어서 그 박스 플롯을 가지고 그 성별로 수학 점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1분이 2분이 3분이 4분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값인데 여기 보면 여기 하단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상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이상한 값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이즈에서 곱하기 1.5배 5배 한 만큼 내려온 게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1.5배 위로 올라간 게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자 1.5배 여기도 1.5배 여기가 이제 정상 범주라고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벗어난 데이터가 이상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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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또는 아웃라이어다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성의 최고 점수는 100점이고 Q3 점수는 73점이고 중간 값은 65점이고 그 다음에 Q1 값은 55점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범위에서 여성의 최소 점수는 최저 점수는 최저 점수는 33점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로버 펜스 라고 되어 있죠 남성 남자의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거죠 Q1 점수는 58점 중간 값은 68점 Q3 점수는 79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치가 없어요 그죠?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양하게 우리가 또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박스 플롯을 또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을 하나 더 해서 자 그러면은 이 박스 플롯을 자 그러면은 그룹별로 그룹별로 인정 그룹별로 각 과목별 점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쭉 보니까 그룹별로 나오는데 지금 수학 점수의 경우는 지금 이 그룹이 가장 높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대번 한번에 파악이 가능해요 딱 보면 위치를 봐서 대략적인 위치를 쭉 선을 그어서 보면 여기에 이 그룹의 점수대가 가장 높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된 점수는 우리가 이제 보면 대략 리딩에 관련된 점수는 어 좀 그룹 A가 좀 약간 부진하고 뭐 이렇게 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점수는 그룹 C가 좀 더 낮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 이런 어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뭐 대단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도 이렇게 간단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현황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파악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입니다 박스 플롯 이렇게 그래서 막대 그래프 좀 전에 보여드렸고 박스 플롯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또 하나 더 그냥 만들게요 데이터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실습도 되고요 데이터 파일 똑같이 또 타이타닉에 아니요 타이타닉 아니죠 자 SAT 예측에 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각화 도구 중에 파이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차트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성별로 수학점수를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수학점수 52% 뭐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비율인 거예요 비율 그렇죠 카운트를 세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그룹별로 뭐 더 그려볼 수도 있고 자 리처트 그룹별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죠 매스스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룹별로 이제 그 분포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산점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포 현황 데이터의 분포 패턴을 이제 보여주는데 음 산점도 왼쪽에 시각화에 산점도 라고 있습니다 이제 산점도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산점도 가서 어떤 걸 우리가 볼 건가 하면 어떤 점수간의 상관관계 점수간에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가 읽기 점수가 상관이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으로는 x는 수학 점수고 y로는 이제 읽기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점수가 어쨌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을수록 읽기 점수의 분포가 좋아져요 높은 점수대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수학 점수와 읽기 점수의 산점도를 우리가 또 숫자 걸자 고추지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어 어 잠깐만요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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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우리가 여기서 선을 그어 줄 수 있습니다 어디 갔나 글쎄 글쎄 잠시만요 회기선 아 여기 있죠 여기서 이 점수는 지금 이거는 산점도 말 그대로 수학점 읽기 점수에 따른 읽기 점수 현황인데 이거에 대한 그 패턴 를 하나 그려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회기선입니다 회기선 그래서 선을 온 이라고 딱 클릭을 하면 자 이 패턴에 따른 회기선을 그어 줍니다 아 지금 수학점수에 따른 읽기 점수의 패턴이 이렇구나 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 우리 이거의 경우는 수학점수를 입력을 하면 이 회기선에 따라서 이 점수 때에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쓰기 점수하고 읽기 점수 간에 상관관계를 한번 보자 산점도를 한번 보자 쓰기 점수와 읽기 점수 간에 자 그래서 쓰기 점수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어 이거는 더 상관이 있네요 그죠 더 어쨌든 이게 리니어 하네요 그죠 어 이렇게 되죠 좀 전에 자 수학점수와 어 읽기 점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는 퍼져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점이 그렇죠 모여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 그러면 읽기와 쓰기 점수 간에 어떤 관계가 상당히 강하네 그러면 읽기와 쓰기 점수 읽기 점수를 가지고 쓰기 점수를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어 정확도가 있을 수 있겠다 상관관계가 더 밀집할 관계가 있을 수 더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탐색적으로 그죠 직관적으로 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어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이 정도만 해도 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 요양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있고 클럼에 대한 요양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있고 자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또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논의를 하게 되고 논의를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 결과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뭐냐 보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자체만 보면 보이지 않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보게 되면 아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사실은 빅데이터의 가치를 끄집어내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이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대략 이해 되셨죠 자 우리는 코딩이 전혀 없이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코딩을 해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 사실 R 도 배워야 되고 파이썬 도 배워야 되고 라이브러리도 배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든 오기만 하면 내가 분석해서 해설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나는 어떤 자신감을 가질 수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그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